동국대 YG 캠퍼스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법인이사회에 추천할 후보자 3명을 선출했습니다. 동국대 YG 총추위는 규정에 따라 YG 캠퍼스 총장후보자로 구본철 글로벌사회경영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류안화 스마트시티융합대학 디자인미술학과 교수, 박용기 한의학과대학 한의학과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최종 선출된 3명의 후보는 무순위로 법인이사회에 추천될 예정입니다.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제352회차 회의에서 차기 YG 캠퍼스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며 선임된 총장은 내년 3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8년 2월 29일까지 4년간 활동합니다.